최소한 비자금이 300조 달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드디어 안민석이 23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수원지부 형사 19단동 이지원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민석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안민석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10월 뉴스포차에서 최소한 독일 은닉재산 수조원이라고 발언했고 2016년 11월 CBS 라디오 김연정의 뉴스쇼에서 로케드 마틴사가 2010년부터 15년까지 무기계약 체결액이 8천억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15년부터 21년까지 계약한 걸 보면 최소한 12조 이상 10배 한 15배 정도 급등한 것이죠. 최소한 씨가 로케드 마틴측과 결탁한 의혹이 있어요 라는 발언을 했고 2017년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 재산 최소 300조 추정 공권력이 수사해야 한다며 다 밝혀지면 화산이 폭발하는 충격이라고 발언했고 2017년 8월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머 10조 정도라며 독일 검찰과 직접 만나서 들었다고 발언했고 2017년 10월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최 씨의 독일 재산 규모와 관련해 과거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의 통치 자금이라든지 채태민이 가지고 있던 재산 등을 다 추정해보면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수조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2018년 6월 TBS 이슈파이터에서는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돈 최소원과 연관이 있다고 발언했고 2019년 6월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는 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한 것은 독일 검찰은 독일 내 최순실 돈세탁 규모를 수조원대로 파악하는 듯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안민석의 수많은 거짓말이 있지만 채소원 씨는 2019년 9월 안민석의 이러한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안민석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소원 씨는 추가 고소장에 안민석이 2017년 6월 경기 화성 지역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을 때려잡아야겠다, 안민석을 탈탈 털어야겠다고 지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안민석의 많은 거짓말들이 보수 우파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큰 위협을 느꼈는지 이번 총선에서 컷오프 당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니 도망가지 말고 재판 제도로 받고 처벌받길 바랍니다. 네티즌 댓글 두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가 정상일 리가 없다.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징벌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새치의 놀림으로 여러 사람, 여러 가정 파괴하고 국민들마저 농락한 벌을 받아라. 시간이 지났다고 봐줄 일이 아니다. 최순실 모녀와 외손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야 한다. 지진오가 아멘